아 30회를 녹음하는데 29회가 아직 안올라왔어요 개새끼 싸싸싸 어? 뭐지 잘 들어오네? 너 감기약 뭐 먹은거냐 지금 진통제 먹은거같아 제정신이 아닌거 아니야? 뭐로 모노핀유 먹었나봐 지금 우리가 소주를 각반병씨 오늘 협찬 들어오는 오늘부터 노호를 반캔씨 까면서 우리가 직접 빠르타가 됐죠 아시겠지만 이게 숙취해소음료인데 술을 취하는걸 막아주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부드럽게 취하게 만들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두통을 없애줍니다 이런 음료라서 이미 혀가 좀 반쯤 꼬였어요 제가 봤을때 이거는 내 얼굴이 좀 흉하게 생겼다 그런 남자분이 여자분이랑 술 먹을 때 술이랑 같이 먹이면 다음날 아침 여자분의 뒤끝을 좀 맑게 만들어줄 수 있을거같아 내 얼굴을 보고 더러워진 기분이 술이 상쾌하게 깨면서 나도 같이 상쾌해지는 그런 느낌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형 학교 다닐 때면 30년 전인가요? 아니아니야 솔직히 오래됐으니까 이름 까도 돼 이름이 주협이야 현주협? 아니 그냥 주협이? 똑같애 아 현주협? 이름이 똑같애 주협이야 주협이가 얘가 술만 먹으면 똥을 싸는데 거기서가 있었으면 그게 이것만 있으면 그분은 페이스북 하시죠 이방능 듣는 가우가 팬들분 현주 페이스북 가져가서 똥쟁이라고 따라주세요 아니아니아니 진짜 걔가 이 제품을 만났으면 진짜 안쌀 수 있었다 아니 우리의 추억이 많이 없어졌겠지 지금까지 같이 술 먹어본 사람 중에 제일 골 때린 사람 예 뭐 있었어 가맹이는? 난 얘야 난 얘야 나는 타인이 아니고 나예요 아니 전 들은 게 많아요 방송이 올라오지 않으면 금단 증상에 바지를 내린다는 그 방송 바지를 내리고 바지 속에서 하얀색 휴지를 꺼낸다는 그 방송 휴지를 꺼내고 나도 나오는 게 크게 없는 그 방송 가능한 게 거의 없어요 야 새놈이 새놈이 나오는 게 크게 없어도 그래도 듣는 방송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골 본격 재능 낭비 트래핑 낭비 인생 낭비 팟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를 유지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병신년 만에 병신년을 위한 병신년에 의한 병신들의 병신력 증강 팟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래 병신들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병신 중 최단신 엄지손가락이죠 박카소 수박 가능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세계 병신님들아 병신보다 더 높은 곳에는 상병신박 가능 요시다 다음으로 세계 병신 중에 최거두 거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세계 병신 중에 최거두 거의 없다고요 그 에스모 대학교에서 학생회장 선거를 했대요 전교 인원이 만 6천명인데 그중에 8500명 정도가 투표 참가를 했는데 당선자 득표율이 52.9%에요 뭔가 기시감이 들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찬성하고 반대표를 합쳐보니까 만 표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8500명이 투표를 했는데 찬성하고 반대 기권표를 합쳐보니까 만 천 표가 넘어 아 근데 우리는 이런 모습 전혀 낯설지 않죠 아 되게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뭐 가오껄 듣는 거 정도는 어디 가서 병신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아무튼 병신 중에 가장 거두 거의 없다입니다 다음으로 병신 중에 최고 미녀 박새룸이 나와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좀 많이 빨고 왔어요 이게 뭔 소리야 야 너 진짜 이게 뭔 소리야 야 너 우리가 우리를 자제시켜달라고 데려왔어 몸이 안 좋아 빨고 왔다 내가 자제시켜달라니까 발기시키고 있어요 아 좋은데 어쨌든 오자마자 막 소주 한 병을 딱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도 또 먹고 왔어요 감기약 먹고 나서 소주 마시면 이렇게 되죠 잘 오죠 항히스타민제와 더불어 소주를 먹으면 알코올이 상승작용해서 채음효과가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박새룸이 인사 올립니다 집에 가 걱정낸다 진짜 지금 딴지 라디오 우리 부스로 오시면 박새룸이 찐하게 한잔하실 수 있어요 달려오실 분들 하지만 빡가능이 다음 주쯤에 편집을 할 거기 때문에 이미 늦었죠 아 그리고 오늘 우연치 않게 들르신 우리 협찬사 손님이 한번 오셨어요 노코리아의 모빈 이사님 오셨어요 모빈 이사님 오셨습니다 성인 모 씨예요? 네 모 씨예요 모빈 현빈 원빈 모빈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빈입니다 상당히 느끼하세요 너 이상인데 지금 이거 저희한테 한 박스 들고 오셨잖아요 공개방송 때도 협찬해 주시기로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 공개방송 때는 자기 평소 주량보다 술을 좀 더 많이 가져오셔도 될 것 같아 부드럽게 넘어가니까 좀 이렇게 좀 바지 내리고 이러실 분들은 술을 넉넉하게 가지고 이기듯이 오시는 분들께 각 1캔씩 지금 소비자가 물경 5천원 모 편의점에 입점 대기 중이에요 그래서 훗날 이게 입점이 완료가 되면 조만간일 거예요 인증샷 올려주시는 분께 또 저희가 서비스로 나눠드릴 생각도 하고 있고요 치사하게 편의점 가서 사지도 않아놓고 꺼내서 인증샷만 찍고 이러지 맙시다 영수증 옆에 놓고 영수증 놓고 합시다 우리 아 그리고 우리 박수 먼저 저희 공개방송날 우리 모빈 대표 이사님께서 전원에게 노호 1캔씩을 각 1캔씩을 선물로 주거 바라는 거죠 다 기어서 나가겠어요 내 발로 가라고 링겔 하나씩 갖고 오세요 마시는 것보다 그냥 꼭 부시장을 하자고 저희가 마셔봤잖아요 마셔봤는데 느낌이 되게 청량해요 소주에 타니까 약간 좀 뭐랄까요 약간 사이다 탄 것처럼 느낌이 되게 상쾌해지네 사이다 보다는 약간 이온 음료 약간 그 핫식스 이런 박카스 이런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몸에 좋은 듯한 느낌 이 쌀국수에 라임 딱 뿌려 먹는 그런 맛이 소주의 느끼함을 이 맛이 잡아줍니다 이 국수가 잡아주죠 여자분들이 이거 먹으면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소주가 느끼해? 제가 이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소주 맛이 감소가 돼요 씁쓸한 맛이 여자만 타서 두드리는 거야 여자분들이 어 이건 소주가 아니네 이건 박카스네 먹다 보면 된다 뭐가 되는데 매운 소면에 골뱅이를 먹을 수가 있다 안주로 안주로 소면을 무쳐 먹을 수 있습니다 중의적이거나 제가 소면을 좋아해요 여자분들이 딱 먹으면 소면을 시킬 거예요 골뱅이 소면을 아까 빡 가는 자리 가보니까 골뱅이 캔이 막 엄청 쌓여있더라고 동원 골뱅이 좋아하는 거야 동원 골뱅이는 육수가 동원 골뱅이는 찐해요 국물 마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오늘부터 매주 두 분께 노호 여섯 캔 각 여섯 캔씩을 아 이 여섯 캔이 얼마인가요 이게? 3만원이죠 이게 하이네킨보다 비싸요 아 그러네 진짜 이게 말이 되는 가격이에요 아 이건 여섯 캔이라고 이건 햇볕 정책이에요 햇볕 정책 여러분들 술 취하지 말라고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원 플러스 원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거 술에 안 취하니까 나눠 드시지 마시고 혼자 혼자 드시고 혼자 드세요 혼자 드시고 여자분은 깡 소주 드시게 하세요 엠티나 워크숍 갈 때 자기 혼자 몰래 하여서 먹는 거야 콧구멍으로 먹고 왜 우리 자정아 탈 때 이렇게 호스로 빠는 거 있잖아 몰래 빨아야 돼요 빵 하나 쭉쭉 빨고 있으면 돼요 아니면은 뭐 가끔 몸에 대해 매스 안 뱉다면 하시는 분들은 주사기로 그냥 혈관에다가 집어넣으시는 뽕짐한 이런 분도 괜찮습니다 신났다 신났어 아 그리고 바이로매드 아 슬림 시크릿 제가 이거 또 구매했습니다 아 그래요 맛있어요 이게 먹다 보니까 그 밑에 초콜릿 깔려있는 거 있잖아 아 네네 그 약간 튀김처럼 내 있는 거 그거 맛있더라고 아 그래요 이게 하나 먹으면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데 이 지금 시중에 깔려있는 뭐 99칼로리짜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쵸 먹으면 배가 안 불러 안 부르죠 한 세 개 먹어도 그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좀 있으면 까먹는데 얘는 딱 하나 먹으면 배가 불러요 아 되게 신기한 거 같아 아니 이거 먹으면 단백질을 보충해 주잖아요 그럼 이거 먹으면 여자친구가 배가 부르지 않았나요 뭔 개소리야 아 세 달 세 달 지나면 나 정관수술 했다고 이 새끼야 진짜요? 그래 미쳤나요? 왜? 아 진짜야? 어 진짜 했어 미친 거 아니야? 왜? 아 진짜예요? 이런 애가 딸로 나와봐 자 어쨌거나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는 전 먹어도 살이 안 쪄요라고 맨날 구라치는 마른 쌍년들의 은일한 비밀 비밀 슬림 스크릿의 도움 그리고 존나게 마셔도 다음날 숙취가 없는 노호의 도움과 함께합니다 아침을 먹기가 부담스러운가요?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오후에 허기를 달래고 있나요? 늦은 저녁이나 회식이 걱정되세요? 당신이 시계조절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다면 슬림 시크릿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영양소를 균형있게 담은 슬림 시크릿은 하루 중 언제라도 당신에게 활력을 선사할 것입니다 청정지역 호주에서 건너온 시계조절용 단백질 바 슬림 시크릿의 비법을 지금 알아보세요 큐어몰에서 만나요 자 2주의 뒤측입니다 슝 아 근데 지금 우리가 노호에 대해서 뭘 제대로 설명을 하긴 한 거예요? 한참 떠들기는데 뭘 했다는 느낌이 없는데 지금 사장님 우리 노호 어떻게 개발이 된 건가요? 이게 말이죠 제가 듣기로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인이죠? 미국인들이죠 로봇인가요? 로봇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술을 열려 먹고 싶은데 그 다음날 또 일을 나가야 되는 거죠 몸이 안 따라주니까 몸이 안 따라주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게 되는데 그들은 안 됐던 모양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잘 아는 약학 박사인지 뭔지 하는 아저씨가 있었나 봐요 그 사람한테 전화를 때린 거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봐라 하고 뭘 이렇게 만들어줬대요 그게 이거군요 네 그게 이거요 좋을 때 잘 끊어줬어요 그렇죠 뒤치기 바로 들어갈까요? 템포가 축 늘어지니까 깜짝 놀랐어요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더 이상 기회 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뒤치기 들어갈게요 이제 뒤치기는 없습니다 왜 없냐 그러면 방송이 다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제가 오늘 뒤치기를 쓰려고 게시판을 봤는데 대다수의 분들이 껄림이 돌아서 좋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하더라고요 자 뒤치기 코너를 없애버렸어요 네 그치 안 했어요? 안 읽어버리려고 깨시판을 없애버릴 뻔했어요 받아버리려고 야 너희씨가 우리 가옥걸이 무슨 저축이냐? 계속 방송 내용 저축하고 있어 그리고 저번주에 제가 깜빡입고 인증을 해주셨는데 그냥 넘어간 분이 있어요 바둑이1969님이신데 이분이 빠깐은 고소한다고 하시는 사람 그 글을 보잖아 너무 가슴이 떨려가지고 미처 인증을 못 봤네요 공신보감하고 저희가 광고하는 슬림시크릿 프로틴바 구매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분께 이어폰 보내드리고 또 인증해 주신 분 파미군님 이분은 알렉스 구매해 주셨습니다 이분께도 이어폰 보내드릴게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이어폰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편의점에서 파는 이어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음질과 내구성과 편의성과 구성과 무료 차후 수리까지 가능한 국산 만능 이어폰 JDY11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때용 11 저때용 11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인증을 안 읽어드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업이 따로 있는 사람이니까 매번 게시판을 볼 수가 없어서 뒤축이 전문가 아니에요? 저는 저 칭찬한 글만 집중적으로 다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증은 잘 못 볼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제가 안 읽어드렸다 하시는 분들은 질책의 글을 다시 한번 남겨주시면 빼먹지 않고 이어폰 다 보내드리고요 이번 주부터 저희가 노후를 보내드리잖아요 먼저 저희가 챙겨드릴 분들이 있어요 저희 가옥거래 이어폰을 협찬해 주시는 분 아도니스78님께 6캔 보내드리고요 저희 방송 기획자이자 저희 방송 포스터 만들어주신 늙어버린 미소녀님께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나타샤1에게 쪽지로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혜가 푼 까치 같은 방송이요? 그럼요 저희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보내드리고 싶은 여자분들만 모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핑계로 자꾸 카톡번호 따지 말고 야 나타샤1이라고 하잖아 알았어요 술 안 취하실 테니까 나와서 술 한잔 하시죠 내가 불러낼 거예요 경치 좋은 곳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의 훈시입니다 슝 안녕하세요 과카입니다 제가 이번에 구국의 결단으로 단호하게 조치한 개성공단 완전 폐쇄를 놓고 모지리들이 쫑알쫑알 말이 많아요 제가 홍 장관 통해 밝혔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인 외환은 70% 정도 북한 핵 개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보가 심각해져요 증명은 할 수 없지만 제 말은 맞으니 믿으시면 됩니다 제가 언제 거짓말한 거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와 관련해 16일 국회 연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덧불러 민주당 사람들은 이 엄정하고 중대한 시기에 자기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다고 뾰루퉁하게 있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그깟 교섭단체가 문제입니까? 좀 생각을 하고 사세요 각하의 훈씨 역시 타의 모범이 되고 은혜 넘치는 그리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오늘도 두 분의 사도 모셨습니다 각하의 복음 인수분해하도록 한번 해보죠 우선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맞짱을 뜨기 위해서 비밀리의 남한에서 핵무기 개발에 열줘하고 계신 대한물리학연구협의회 핵무기 개발 연구의 핵노잼의 이사장이신 이해우 소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타크래프트를 해도 맵핵을 켜지 않으면 플레이를 하지 않는 핵성의자 이해우 소박사입니다 볼리 비슷하게 겨루려면 말이죠 상대방하고 대등한 무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북한의 김정은이 이 돼지놈이 자꾸 핵을 개발하는데 우리는 허구한 날 미사일 사고 전투기 수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북한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겁니다 선수 필승이라고 북한보다 먼저 하지는 못할 망정 북한이 선빵 때린 건 우리가 다 따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잃어버린 10년 동안 우리가 선빵 못 치고 맨날 족밥처럼 질질 끌려다니는 결과가 지금 이겁니다 일찍이 우리 원조각하 북한보다 먼저 핵을 연구하셨어요 원조각하가 핵을 직접 연구하셨다고요? 직접 연구하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아까 저 못지않은 핵매니아예요 이분이 원래 이분이 핵도 두 가지가 있어요 가만있어봐요 이분이 궁정동에서 앙가 차리고 그 수많은 여자들이 음액을 음액을 그렇게 연구를 하시고 일명 공알이라고 하더라죠 짐을 발라야 돼요 손가락에 그렇게 맛보고 뜯고 즐기고 하셨다고 아무튼 핵매니아입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우리가 선빵을 쳐서 핵을 딱 개발했으면 지금 북한이 이렇게 못 깝칩니다 핵도 말이에요 우려를 모아야 됩니다 그렇죠 핵을 모아야 돼요 여러 개 모아야 돼요? 원조각하가 여러 개 모았습니다 쓰리썸 포썸 하셨죠 그렇죠 다행히 지금 우리 각하가 북한이 인공위성 발생하자마자 바로 개성군단 싹 닫아가지고 선빵을 치지 않았으면 앞으로도 계속 끌려다녔을 겁니다 핵개발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고요 무섭다 나야 진짜 할 때마다 자 다음으로 북한 3대지 세습을 저지하기 위해 김정은 한례작전을 계획 중인 아 이거 유태인들이 아는 그거야? 대한민국 국정원사나 불알싹둑 특책부대 싹불알단의 창립자 알 가능 안녕하세요 북한의 4대 세습까지 막기 위해 김정은의 번식 능력을 말살시킬 목적으로 국정원에서 비밀로 조작된 싹불알단의 설립자 알 가능입니다 올해 저희 조직에서는 김정은의 발화 능력 저하를 위해 탄조균과 사면발이 수십만 마리를 평양행 소포에 붙여 전송하는 작전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또 이 김정은이가 3대 세습을 기념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십송의 갤럭시 섹스 핸드자폰 여기에 해킹툴을 깔아놓고 도감청을 하고 있어요 핸드폰이 아니라 핸드자폰 이거 위아래로 왔다갔다요 전화기가 터지나요? 맞아요 놀랍 자 두 분의 점염하신 전문가들 모셨는데요 우선 이해우서 박사님께 여쭙겠습니다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인 외야 70%가 북핵 개발에 사용된다고 각하는 주장하고 계신데요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정보입니까? 음액 전문가 이해우서 박사고요 말씀하신 그거는 각하의 애드립입니다 아 애드립이요? 네 지금 저희가 그 말씀에 맞춰서 자료 아 이게 아니지 자료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 국가보안의 중요한 기미를 그렇게 막 추체를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분명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에 중요한 자료라서 자료가 있다는 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이 개성공단에서 북한이 매년 창출해 내는 수익이 6,160억 원이에요 해폭탄 한 발 만드는데 들어간 돈이 약 5,000억 원 정도 됩니다 딱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번 제재가 명분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얻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아요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도산의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도 있고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은 이런 노동자들도 있을 텐데요 굉장히 안 된 일입니다 자꾸 말이 와전히 되고 있는데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요 제시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가 없어서 공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을 수 있고요 공개를 할 수도 있는데 공개할지 말지는 저희가 딱 선거 끝날 때까지 추후 검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개를 하든지 말든지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보면 딱 70%가 맞아요 일단 이게 사실이거나 사실이 아니거나 그럼 반반 아니겠습니까? 50% 50%잖아요 제 말이 맞는데 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또 반반입니다 그럼 50에 다시 25을 더하면 75%다 어쨌든 역시 핵물리학자답게 수학적으로 풀이해주셨네요 굉장히 물리학적이잖아요 지금까지 모은 음액이 몇 개나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 말의 가능성은 70%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개성군화에서 벌어들인 돈이 핵무기 사용에 사용됐을 가능성 70% 제 말이 구랄 확률 30% 만들 확률 70% 해서 어차피 35%는 사실이다 최소한 35%는 흘러들어간 게 맞다 이게 바로 4455입과 비슷한 어떤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저런 거랑 똑같네요 네 로또 확률이 50대 50이다 내가 대량으로 50 안대량으로 50 그렇습니다 두 장 사면 늘어나는 거예요 100% 될 수도 있어요 그럼요 어쨌든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게 2메가 정부 8년 동안 사실 이 사실을 알고도 참았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는 유엔 안보리결의한 그 2094호 위반을 시인하는 거 아닙니까? 2014년이랑 15년에 우리가 유엔 제지위원회가 한국 갔을 때에도 개성공단에 핵 개발 자금 전용 자료가 있다고 보고를 안 했었는데 갑자기 왜 말을 바꾼 거죠?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개성공단 달러가 어딜 흘러갔느냐 조선 노동당 39호실로 들어갔어요 그래요? 네 확실합니다 39호실로 들어갔습니다 39호실이요? 39호실입니다 갔다 왔는데 말입니다 갔다 왔어요? 예 축하드려요 아무튼 이 장소가 원래 북한에 유입되던 외화들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던 곳입니다 근데 2013년에 김정은이가 이 조선 노동당 39호실을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돈이 흘러간 증거는 있는데 흘러간 목적지가 2013년부터 공식적으로 존재를 안 하는 겁니다 입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돈이 흘러가긴 흘러갔어요 근데 그걸 유엔 안보리에 입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증을 해도 얘네가 안 봐 안보리잖아 안보리 안봐 얘네가 그래서 저희가 참은 게 아니야 그럼 뭐 보이스카우트 부르면 시발 친볼이 되는 거냐 쌀보리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꼭 참고 지금까지 자료를 모아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저희가 북한이 대량상사장 무기 완성하고 위성 빡 뛰었잖아요 그거 봐주다가 이 꼴을 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대대적인 대북 제자와 함께 터뜨려 버린 겁니다 언론은 정보전이에요 저희가 말을 바꾼 게 아니라 잘 읽을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여드름 짜는 거랑 비슷하죠 아니 그럼 2013년도에 조선노동당 39호실은 공식적으로 폐쇄가 됐는데 말이죠 폐쇄가 됐죠 어떻게 여기로 최근까지 외화가 흘러 들어간 거죠 그래서 빨개인 놈들이 무서운 놈들인 겁니다 유령기관 세워놓고 핵 개발 자금을 뒷구녕으로 유통한 거예요 페이퍼 컨버이처럼 그렇죠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음모입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각하가 이 적극적인 대북 제재를 통해서 이런 놈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우리 각하가 얼마나 위대한지 이 음모를 잡기 위해서 음액을 꽉 잡으면 음모를 잡으면 회원부가 줄줄 새요 눈물을 흘립니다 회원부에서 아니 좋아요 근데 이거 지금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겁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공개할 수는 없어요 공개는 안 돼요 멋진 말이에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증거가 있을 확률과 없을 확률 판반이잖아요 판반인데 50% 거기다 제 말이 구라일 확률 진짜일 확률 50% 하면 70%는 사실이다 네 네 뭐시마 이러네 네 어쨌든 알아두시겠어요 납득이 되네요 보도에 수학적인 계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럼 다음으로 자 우리 알카능 네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서 북한에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네 우리의 각하를 원색적으로 도를 넘는 비난을 일삼았습니다 아 이놈들 머저리 같은 대통령 어허 어 이놈들이 말이야 청와대의 촌딱인 박근혜 어허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미국 상전의 사타군의 부터에 살 수 있고 사타군이 어허 얼간망둥이 같은 방금 이런 치졸한 비난을 우리 각하한테 하고 있는데 사타군이에 붙어야 살 수 있는 거는 세면발인가요 세면발이군요 어쨌든 이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저게 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움직여주는 겁니다 원래 이 강아지 새끼들 말이에요 훈련을 시켜야 돼요 말 잘 들으면 햇볕 정착해서 밥그릇에 사료 두둑히 넣어주고 말 안 들으면 처먹던 밥그릇 싹 빼버리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반복하면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 개를 이렇게 훈련시키면 주인 미간에 힘주면 민감해져요 주인이 이거 화가 났구나 딱 눈에 힘주면서 동공에서 먹물 좀 뿌려주면 이놈이 알아서 그냥 딱 보고 오줌이나 코펙지 뻘뻘 흘리면서 주인이 하란한 대로 말을 안 해도 움직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딱 다리만 내밀면 그 위에 올라타서 후배를 졸라 해줘요 이렇게 할 정도로 훈련을 시켜놨습니다 이 핵실험 했잖아요 저번에 수소폭탄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위성발사실험 했어요 이거 이미 다 예상되어 있던 수순이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갑자기 놀란 표정으로 동공 굴리면서 단성자 안에는 연기 이거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이게 다 연기였다는 거구나 이때다 하면서 개성공단 딱 폐쇄시켜버린 겁니다 이야 멋있다 제가 북한 성명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전혀 다른 답변이 왔습니다 어제 오는 일도 아니고 발가능시 말로는 이게 개성공단을 폐쇄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준비했다는 아 그렇죠 도대체 그럼 이 폐쇄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다 시나리오에 있는 얘기입니다 개성공단을 폐쇄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훈련된 개새끼처럼 북괴래당에 날뛰었어요 무슨 망둥어 사타군이 무슨 이런 말 하면서 성명을 보십시오 미국의 부축임을 받은 박근혜 연의 재질적인 4대 매국기질과 변태적인 대결 발작 등의 산물 미국 상전의 사타군에 붙어야 살 수 있고 아이도 낳아보지 못해 여성들이 지니고 있는 가장 귀중한 모성에도 사랑의 감정까지 메말라버린 박근혜 연 이 멋진 카페를 보십시오 북한이 저희의 요구대로 움직여주고 있어요 저 카페는 바로 국정원의 특채로 고용한 이 가업거래 비밀요원 빠가능해서 작성해준 전문입니다 북한에 이 카톡으로 날려주니 그대로 첨사가 없이 그대로 발표해줬어요 북한에서 카톡도 하고요 북한이 이렇게 해주니 나 존나 화났어 누나 이 오도방종 운을 띄워주고 국지적인 도발을 해주는 거예요 서해바다에 콩알탄 몇 발 터뜨려주고 이 GMZ 스파이더마인 여러 개 심고 토끼고 나서 아니면은 스팀팩 마린 하나 내부에 그냥 침투시켜 휘린드 한 번 돌아 몇 명 죽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총선 때 집권해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북풍이군요 집권해야 개헌한다 이 말입니다 개헌해야 영구 집권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일본의 아베와 한국의 가카가 이 짝짝꿍 7시간 동안 도쿄하세서 회동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가카가 그토록 바래왔던 내선일체 내 몸에 아베 선생님이 들어와 하나가 대문이다 이걸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 바로 이 훈련된 북한과 짝짝꿍에서 만든 시나리오 그대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가능하다고 내가 긴장하게 물어볼게 너 내 원고는 읽고 쓰는 거냐 제가요 질문을 이해를 못했어요 네 아 알다가도 모르고 그러나 분명한 답이 있었던 그럼요 뜻깊은 훈시 잘 들었고요 오늘의 훈시 이렇게 마칠 수가 없는데 마치겠습니다 이제 가능입니다 슝 예 이 북한의 위성발사 더불어 총선이 가까워지고 있죠 아 그렇죠 국정원은 이때다 해서 총력전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이 정보통에서 들려왔습니다 정보통은 어디로 정보통이 있어요 대선공단 폐쇄와 더불어 북한의 강렬한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어떤 조작을 해도 전부 북한 소행으로 몰아갈 수 있는 포석이 깔렸어요 일단 들어봅시다 뭐라고 하는지 좀 그렇다면 제가 몸담고 있는 국정원에서 이제 앞으로 어떤 조작을 하게 될지 긴급하게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네가 몸을 담고 있어요? 저 몸담고 있어요 저 국정원 요원이에요 국정원이 뭐 목욕탕 이름이야? 국지적인 도발입니다 가장 유용한 도발이 사이버 도발이에요 인명피해가 나지 않아요 입을 맞추기 쉽다는 거죠 리스크가 적습니다 크게 한 판 벌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좀비 PC나 미리 섭외된 해외 중국발 IP를 갖고 있는 요원이나 해커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작하기 용이하고 바로 삭제하기 용이합니다 근데 바로하기는 그러니까 초석을 미리 조작설이 불거워지지 않게 깔아놔야 됩니다 2월 15일 기사입니다 경찰이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을 사칭해 정부기관이나 연구기관에 대량으로 발송된 이메일 사건이 북한 해커 조직의 소행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자, 보십시오 아니, 해커가 이메일을 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있어요 되게 웃긴 게 있는데 경찰에서 발표됐는데 이 문장에서 확신한다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의견이에요 우리가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박X가 정률에 한 7시간 동안 XX했다 저의 확신이, 이런 확신이 있다 이거는 명예훼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을 적... 이거는 자기 의견이기 때문에 아, 의견이다 저번에 성남의 시장이, 이재명 시장이 나는 세월호가 국정원의 소유임을 확신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명예훼손이 안 됐어요 무죄가 판겨됐어요 이거는 법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어쨌든 박가능이 그런 걸로 네, 그렇죠 경찰에서 북한 소행 결론 난 네가 미쳤다고 확신한다 내가 아니, 경찰이 이건 북한 소행이다 라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뭔가 이상하죠 확신한다 경찰의 발표가 확신한다고 얘기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가 있어요 얘네들이 수사하게 된 그 이메일에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1 내지 3 폐지 이 페이지라고 우리는 보통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페이지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이메일 내용에서 이메일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 연말에 바쁘신 와중에도 라는 문장이 있어요 우리는 연말이라고 하지 연말이라고 하지 않지 안 하죠 안 하잖아 세 번째 메일 전송 보관에서 OU가 발생할 수 있으며 우리는 OU라 안 그러고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유머 오늘의 유머잖아 북한 정보기관이 대한민국에서 흔히 쓰지 않은 말들로 도배되어 있는 허술하게 짝이 없는 이메일을 보냈어요 해킹을 하기 위해서 이건 마치 나 북한 사람인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말 이건 마치 이런 거죠 영국의 정보요원을 사칭하는 이메일에 흑인식 슬랭을 쓴 거야 누가 봐도 이거는 영국에서 보낸 게 아니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경찰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서울 멋쟁이란 걸 알고 그렇지 경찰은 이렇게 말했어요 악성코드가 동작해 수신자 컴퓨터의 정보나 국가 기밀이 유출되는 등 중대한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으로 중대한 피해가 있을 수도 있겠네 피해가 아직 없던 거죠 피해가 안 나타났습니다 피해를 줄 만한 프로그램이 코딩이나 명령이 없던 겁니다 아무튼 잠정적으로 지금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피해를 주기 위해서 공격을 당한 게 아닌 겁니다 북한에서 보낸 것 같은 이메일에 실제로 피해가 없습니다 역사상 최대로 순한 해커야 웃겨요 이메일만 보냈어 해컨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공격을 북한에서 하고 있다는 어떤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아무런 피해도 없는데 이런 발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약 세 달째 계속 걸쳐서 나오고 있어요 이 디딤돌이 깔리고 나서 이제 국정원이 조작팀이 작업을 시작할 포석이 깔렸습니다 2월 12일자 기사입니다 국정원 북한 NLL 국지전 테러 도발 가능성의 주목 2월 14일 기사입니다 북 사이버 테러 가능성 보안태세 격상 군과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보안태세를 한 단계 격상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정보 작전 방어태세인 인포콘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올렸다 초석에 깔렸어요 그렇지 이제 트리거만 작동시키면 됩니다 저는 그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 언제? 저는 3월 중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거잖아요? 저희 2만 원을 베팅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자 오늘의 가는 박가란은 2만 원을 벌 수 있다 가능하다 내가 지금 제일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주 동안 자리 비우면서 너 있잖아 이런 거 저기 총수랑 해 파파이슨 같은 데 가서 저 좀 나가게 해달라고 하고 총수가 제정신이면 이런 거 하게 하겠어 우리 이런 거 안 해 자 2주의 아리송입니다 슝 제 얘기는 오늘 복단 신청을 까요 전 샌누리당 의원 강용석 의원 이야기예요 아 근데 정말 진짜 만장일치였어? 모르겠어요 맞나요? 이 양반이 2010년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제명당했으니까 복당이 아니라 재입당이었네 재입당 거절당한 거죠 우리 용석 형이 말 그대로 낙동강 오리알이 됐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근데 궁금한 게 우리가 아리송이 때린 점이 여기예요 아 맞아 이 양반이 원래부터 플랜을 잘 짜기로 겁나 유명한 분이세요 굉장히 용인수도 한 사람이죠 이미지 비슷하기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일단 한번 그 과거 행적을 한번 보시죠 이 양반 17대 때 우리 이메가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정치 입문 17대 마포울에서 미역국 한 사발 쭉 드셨죠 재수 끝에 18대 당선됩니다 근데 기쁨도 잠시였어요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객가입니다 아나운서들은 올인해야 된다 새누리당에 제명당했어요 근데 이렇게 제명당하면 재입당까지 5년 동안 재입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문대성이 미리 나왔구나 새누리당에서 제명당할 정도면 사실 장난 없는 거예요 진짜 인간 이하라는 얘기거든요 아니 선복행을 수십 명을 해야지 제명당하지 않나요? 제수씨 정도는 건드려줘야 그렇죠 아니 근친 정도 해야 되잖아요 마약하고 그렇죠 어쨌든 뭐 그런데 어쨌든 거기서 또 제명을 당했어요 근데 보통의 정치인들이라면 이 정도면 저 초범이랬다 초범 아니고요 초선이었는데 극적으로 기사회생을 합니다 보통 여기서 끝나죠 그렇죠 여기서 끝나는데 방송에서 그것도 극적으로 이 양반이 극복을 해내는데 아주 치밀하게 시작을 했어요 일단 최효종 고소를 시작하면서 일단 고소남 이미지를 훅 만들어요 그리고 화성인 바이러스에서 고소집착남으로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걸 발판으로 슈퍼스타게이의 오디션에 참가합니다 노래 잘 들어봤어요 바닥부터 이렇게 기어올라오기 시작해서 CJ바를 좀 봤죠 그래서 당당하게 강용석의 고소한 식구 진행자가 진행자 자리를 꽤 찹니다 그러면서 웃긴 전직 정치인 이미지로 굳히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많이 보셨던 썰전, 수요미식회 등 각종 종편에 얼굴을 내밀면서 호감형 이미지로 막 바꿔나가는 와중에 훗날 존나 크리티컬하게 당가오는 유자식 상팔자에서 부성에 가득한 아버지 기믹을 보임으로써 무덤팠죠 기믹이라고 확실합니다 저는 어쨌든 근데 요게 도도마미 블루스캔들에서 공부를 일으키는데 드높은 역할을 했죠 지렛대 역할을 했어요 지렛대를 정말 레버리지 효과를 했죠 레버리지 효과를 했죠 어쨌든 이러한 그의 행적을 보면 사실 철저히 자신의 이미지를 호감형으로 변화시키는 고도의 전략들을 구사하는데 이런 치밀하고도 전략적인 행보를 보이는 그가 이번 새누리당 재입당에서 까인 것은 사실 그답지 않았어요 맞아요 예상컨대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가 재입당에 대한 언지를 받거나 그 다음에 확답을 받고 총선 출마를 한 것 같은데 어디서 그의 플랜에 제동이 걸렸는지가 엄청나게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왜 궁금하냐 강용석 정도 되는 지명도가 있는 양반이 믿는 사람 강용석 정도가 믿을 정도의 권력 중심부이긴 하지만 누군가에 의해 재입당 족가입시발 한마디 까일 정도로 급격하게 힘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이 아마 강용석이 얘기를 한 것이겠죠 그리고 저는 이게 이번 공천권력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네 그러니까 이건 소설인데 예 털이 많은 양반이 타자 타자 털이 무성무성한 양반이 그분이 불렀을 거예요 나무 타면서 용석아 아 부르고 나와서 왔는데 용석이는 오오 왔는데 특정할 수는 없지만 특정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털은 많으실 것 같다 내가 이번에 확실하게 뒤봐줄게 그래요 저기 이번에 저기 용성이 나온답니다 제가 오라 했어요 예 근데 누군가가 족가라고 한 거죠 그렇지 이렇게 된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아리송은 이겁니다 우리 공천 연먹이고 만든 강용석 한 라인이 누구냐 존나 아리송하다 아 역대 가장 아리송하지 않았어 오늘 2주의 개새끼입니다 슝 네 빡가능이 지난 2주간 탐사 보도를 했잖아요 예 부진우 기자 빰쳤죠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네 뺨을 지금 아 그래 새누리당이 진짜 병신은 아닐 거야 그래도 한나라의 여당인데 잃어버린 10년을 재하면 우리나라를 집권한 당인데 그렇게 병신들만 모아놓았을 네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제가 충격을 받은 거죠 이들은 나름의 음모가 있었던 거죠 음모는 다 있죠 없다 아니면 팔에도 음모가 나세요 너 머리에 음모하잖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각하를 비롯한 집권 여당 나으리들께서는 어떤 분립의 상태를 참지 못하신다 그래서 각하는 북쪽 지도자와 정치 모습을 일치화시켜서 통일한 앞장서시고 우리 나으리들께서는 상권 분립 이거 뭐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법권 들어와 들어와 우리 바디앤소울 함께하자 바디앤소울 그렇기 위해서 우리 나으리들께서 일부러 법원에 들락날락 법관들과 눈인사를 나누고 계신다 이게 빠깐흥의 탐사무소 내용 맞나요? 맞아요 아 네 저는 그거에 더할 정황 하나를 입수해왔어요 아우 제 뒤를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들어갈게요 아하하하 네 보니까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정가 6범 이상의 국회의원 예비후보 명단을 입수했습니다 정가 6범이면요 네 아니 이거는 범죄 용어가 있어요 실제로 정가 3범 이상 정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는 사람들은 생활 범죄인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개도에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이에요 정가 5범 이상은 거의 생활에서 범죄가 떨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활이 범죄라는 거예요 마인 자체가 범죄로서 자기 이득을 충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생활 발기인 네 저는 맞아요 네 정가 6범 이상 그리고 징역형 이상 형량을 보유한 국회의원 명단을 데리고 왔는데 예비후보 명단을요 우와 정가 10범이 있어? 이야 이건 미쳤네요 이 사람은 그래서 정가 6범 이상 예비후보 명단은 총 15명이에요 그중에 보면 웃기게 집시법이 포함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러니까 집시법과 관련되어 있는 민주화 운동 이거를 재하고 나서의 정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원래는 네 그거를 재하면은 징역형 이상 그리고 정가 6범 이상이 총 29분인데 어우 시발 많아 어떻게 여기다 수보로 올릴 수가 있었겠나요? 이 중에 새누리당의 비율이 총 16분이세요 29분이나 16분 그런데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게 무소속은 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소속은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무소속 재하고 실제로 정당에서 이름을 걸고 나오신 분들의 비율을 비교해야지 정당 무소속 재하면은 너무 안 돼 무소속 재하면 대다수예요 근데 이 죄명이 되게 화려해요 집시법이나 교통방해 정도야 이해할 수 있는데 사기, 명예훼손, 폭력, 음주, 무면허, 횡령, 조세 네 이 중에 몇 분만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은 이제 살인미수 새누리당의 살인미수 그리고 존속상해 절도폭력 새누리당 역시고요 도박 존속상해는 뭐죠 정확히 그러니까 내 존속 내 가족 네 가족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했다는 거죠 개폐륨 같은 거죠 부정수표 음주운전 네 뭐 절도주거침입, 금기법 엄청나요 네 어마무시합니다 아까 전에 박가능이 말했듯이 그 당 소속된 의원의 비율로 하자면은 아주 한 두세 분 빼고는 다 새누리당입니다 그렇죠 몇 배야 이게 잠깐만 하나 둘 셋 네 배 아 골 때리는 건 이렇게 이제 새누리당으로 나오시는 분 간판 달고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쪽에서 출마를 하면 당선이 되잖아 네 되죠 그렇죠 살인미수 정과범을 뽑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제 박가능의 탐사보도에 더해서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소속 의원이 되거나 아니면 뽑혀서 하이파이브 하는 거 말고 이미 접선이 된 후보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아 지금 접선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드나들었던 애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구나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정당이라는 게 각각의 의원들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빵에 가서 선빵을 맞아주면서 의심에서 죽여보라고 하면 칼끄내고 질환할 수 있는 애들 웬만해서 민주 쪽에서 무서워서 안 건드리는 사람들 인상 우악 중인 애들 있잖아 꺼린 같으신 분들 도끼 흔들어줘야지 의회 안에서 싸움 났을 때 이분들이 몸빵해주는 거예요 질러처럼 이게 정경유착이 아니라 정검유착이에요 아 이게 좋은 겁니다 겁을 차고 정신을 하러 가는 거구나 도끼 같은 거 네 이렇게 다양한 어떤 전략을 짜지 못하는 야당 개새끼다 그러니까 이 다이나믹한 아 그렇네요 아 그러네 야 니들은 다른 데서 살인민술할 때 니들은 뭐 했냐 그러니까 이 용인술에서 지는 겁니다 여당이 야당이 용인술에서 여당의 발끝도 못 따라가요 맞아 살인범이 어떻게 있냐 새롬아 너 여덟 줄 써가지고 너 이거 어디서 오려 붙이겠어 실험 소리 내지 말고 야 개새끼 잘 들었고요 그래도 새롬이가 이렇게 논조가 분명했던 적이 별로 없어요 2주에 불가능 가겠습니다 슝 아무튼 2주에 불가능입니다 가장 흔하게 하는 자영업이 뭐가 있을까요 치킨집 그렇죠 치킨집 편의점 삼겹살집 삼겹살집 뭐 이런 건데 그중에서도 특히 편의점 이게 이제 소규모로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회사 다니다가 때려치고 나가서 내 사업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정년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차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올해 들어서 이 편의점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망해서 처분하시는 분들이 두 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오래 들어서요 그렇죠 편의점 폐점 비율이 2012년 4.8%에서 2015년 9.7%로 늘었어요 살아남은 편의점 사정이 나은 거냐 그게 아니죠 편의점주 중에서 알바생만큼도 월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 엄청 많대요 제가 방송을 봤는데 어떤 편의점주는 한 달 순수입이 40만 원이야 알바만 돌려서요? 자기도 일해서? 알바 같이 돌려서 자기도 일하고 자기도 일을 하고 밤에 잠 못 자고 휴일에 못 쉬고 한 달 좆바지게 일하고 한 달에 40만 원 버는 거예요 이건 접어야죠 그것도 내돈 투자한 사업에서 사실 편의점이라는 게 목만 좋으면 장사는 저절로 되거든요 어차피 유동인구 고정인구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숫자만 나오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망하거나 망하지 않았지만 차라리 망하지만 못한 편의점들이 속출을 하는 거냐 일단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갑질을 하는 게 제일 커요 이게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컨설팅을 하러 찾아가면 매달 얼마씩 매달 300만 원씩 수입을 보증한다고 빨리 차려라 등 떠민 다음에 딱 그래서 차리고 나니까 앞에 경쟁 프랜차이즈가 딱 차려버렸어 편의점은 매출이 쭉 떨어졌는데 본사에서는 절대로 책임을 안 지죠 우리는 그냥 예상치를 제시한 거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피해버리고 결국 주인이 못 견디고 문 닫아버리면 위약금 초기 투자 금액 다 본사에서 처먹죠 설날이나 추석에 사람이 아프거나 해서 반나절만 쉬어도 본사 직원 출동해서 위약금 때리고 그러다가 또 못 견디고 한 사람 나가면 그 자리에 또 똑같은 사람 낚아서 다시 그 사람 돈 걸어박으면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최고는 이거예요 목 좋아서 매출이 잘 나오는 점포들이 있습니다 편의점이 제 계약을 안 해서 쫓아내요 아 제 계약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너랑 할 수가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동안 당신이 우리가 1대1 매대 1대1 상품 깔으라고 했는데 그 말도 안 들었고 언제는 쉬지 말라고 했는데 니마 마음대로 쉬어버렸고 이런 걸로 꼽혀져서 이유를 대서 제 계약을 없애고 제 계약 안 해줘버리고 본사 직영이 들어오는 거죠 잘하네요 이스법에 당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다음 아고라나 이런 데 가보면 편의점 하다가 말아먹은 사람들이 올린 글 들이 진짜 눈물 없이 못 봅니다 그중에서도 갑 중에 갑은 얼마 전에 이름 바뀐 거 있죠? CEO 편의점 제일 기가 막힌 방법이더라고요 편의점을 차려 건물을 본사에서 제공을 해요 원래 본사에서 갖고 있던 건물이었던 거지 그다음에 60개월 영업계약을 맺은 다음에 건물을 팔아버려 그러니까 이 편의점이 장사가 좀 된다 싶으니까 건물을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건물주가 바뀌었잖아 새로 바뀐 건물주는 편의점 대계약을 거부해요 그럼 본사에서는 이건 보증을 안 해줘요 왜? 본사 건물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찾아간 편의점주한테 이랬대요 이건 자연재해 당하신 거나 마찬가지잖아 재수가 없었다 생각해라 이렇게 하면 법률이 없어서 그런 거죠 맹점률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그 앞자리에 본사 직영 편의점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단단 흔히 보잖아요 소근묘 편의점 조그만 거 하나씩 있던 데가 문 닫고 그 건너편이나 그 자리에 대형 본사 직영이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대부분 이런 식이고요 그리고 이런 걸 가능하게 해주는 정부의 정책이 있죠 2014년에 정부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상황을 폐지하고 법 위반 판단 기준을 법제화한답시고 모범 거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다 폐지해버렸어요 이게 그렇게 우리 각하가 치를 떨면서 실험하신다는 규제 경제를 살리는데 암초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규제를 18개를 폐지해버린 결과가 이거예요 프랜차이즈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출점 거리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여기다 편의점을 차리면 반경 250m 안에는 동점 어깨가 들어올 수 없어요 다른 프랜차이즈가 들어올 수 있대 그렇죠 내 프랜차이즈가 두 개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대규모 제약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장사를 더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물론 법적인 제재는 아닌데 가이드라인이라는 건 안 지키게 되면 세무조사는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지키는 게 좋거든요 근데 우리 각하가 18개를 싸그리 폐지를 해버리면서 프랜차이즈 편의점은 10m 앞에서 차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한 군데 상가가 비면 거기에 그냥 한 10m 간격으로 뭐 CU나 이런 게 막 들어와 그럼 아예 편의점 상권을 선점을 해버릴 수 있는 거죠 다만 그 장기 말로 놀아나는 편의점 주는 운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 닫고 한강 가시는 분들이 두 배로 늘었습니다 뭐 2주에 대기업과 정부가 한편이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2주에 불가능 정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 훨씬 더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편의점으로 사업 성공하기란 거의 완전히 불가능하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슈퍼스타K에서 편의점 편 다뤘는데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너이씨 꼭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남의 방송 다음 남이에요 제가? 아니잖아요 슈퍼스타K 다음 주는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걸린 것 같아 지금 우리 있잖아 우리 시사병 걸렸어 시사병 이게 걸림 없이 2주 동안에 우리 지랄해가지고 걸린 병이에요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 시사병 걸렸으니까 야 다음주 개그로 돌아가자 좋아요 야 저 주제 먼저 던질게요 뭔데? 니플 할 거예요 니플 니플 좋아 차라리 그런 걸로 해 여러분 니플 많이 달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음주에는 시사 빼고 좋습니다 제정신인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거 시작이 걸림 아닌가? 맞아 맨날 정치위기 자기가 제일 먼저 시작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테리 경제쇼 복면 삥땅왕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복면 삥땅왕은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배부르고 등따시게 상대를 등쳐먹으면서 살 수 있는지를 겨눈다고 탈락한 사람이 복면을 까고 신상 털리는 신기념 미스테리 경제쇼입니다 자 지금부터 복면 삥땅왕의 문을 열겠습니다 첫번째 선수 인심매매 성매매 따위는 저리가라 안보를 팔아먹어야 진짜꾼이다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안보파리 전문가 까마귀 날자 똥별 떨어졌네 발성이 좋아요 노래할 때 그렇게 하시지 이 형이 저번주에 자기가 되게 또박또박 노래를 부르려고 마음을 먹고 왔대 주문 외우는 줄 알아 한마디 한마디 이따 치신 분은 이랬잖아요 3차로 오신 개저씨 같다고 안녕하십니까 까마귀 날자 똥별 떨어졌네입니다 원래 이 진정한 장사꾼이란 주어진 상황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존나 불을 축적하는 법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당국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게 뭐냐 안보장사에요 불안을 팔아먹는 겁니다 이야 새로운 수익모델이에요 당연하죠 저는 금수저 아니에요 뭐 어디 남들보다 잘난거 존도 없어요 오직 이 안보장사 불안장사 이거 하나 헤쳐먹었고 존나 벌었습니다 일단 저는 해군똥별입니다 해군사관학교 출신이고요 1975년에 인간해서 2000년에 별 달았습니다 별 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인맥이에요 제가 마음에도 없이 매주 교회 나가가지고 간증하고 방언 터뜨리고 쳐 울면서 기도한 게 그게 다 헛과한 게 아닙니다 다 줄을 잘 타서 별을 딱 달아야 그때부터 제대로 한 판 크게 해먹을 수 있거든요 일단 별 달고 나면 뭐 그때부터는 늘 안 보여요 일단 우리도 세계 인류급의 전황과 무기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북에서 바다로 밀고 들어와서 제대로 막을 수 있다 우리도 유도탄 고속함 차기 호위함 수주해야 된다 그 다음에 STX 조선해양하고 쫙 접촉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는 일 없이 우리 집에 애새끼 하나가 존나 쳐 놀고 있는 새끼 하나 있어요 장남인데 이 새끼가 일을 안 해 그래서 이 새끼를 사장으로 안 쳐요 유령회사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아 회사 페이퍼 컴퍼니를? 요트 컴퍼니에요 요트 회사를 하나 만들죠 요트 회사를? 신선하죠? 어 대한민국의 요트 회사 뭐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다음에 해군 국제관함식이라고 있어요 그 군 배 수주 해가지고요 거기다가 요트 행사를 하나 끼워 넣습니다 생뚱 맞죠? 우리나라에 요트 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요트 회사가 돈이 돼요? 안되죠 시장이 없죠? 없죠 하지만 회사는 있어요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거기 사장이 우리 아들내미에요 요트 행사를 해군에서 하등의 이유가 없지만 그냥 해요 그래야 내가 해먹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STX를 다시 찾아갑니다 야 앞으로 내가 니네 회사 잘되게 유트 행사 기획해줬어 그러니까 돈 좀 내놔 안 줘? 그럼 니들이 앞으로 우리 회군에서 디젤 엔진 만들고 방산업체 지정해서 호유암 만들고 니들 다 뺄까 그냥? 이러면 어때요? 이러면 아유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 잘 좀 봐주세요 이러면서 돈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돈을 받았어요 근데 내 앞으로 받으면 걸리잖아 그래서 또 아들내미 앞으로 받았죠 우리 아들내미 순식간에 잘 나가는 CEO 됐습니다 네 얼마 받았냐 10억 요트 행사 요트 행사 하나로 받아먹은 게 10억이에요 그러면 내가 디젤 엔진 20개 만드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 800억 이거 어디로 들어가? 국고에서 들어갔어요 그중에 내가 얼마 받았을 거 같아요 호유암 건조암 호유암 건조하는데 약 3430억 들었어요 이 중에 내가 얼마 먹었을까요? 나도 모르지 하도 받아쳐먹었어 나도 몰라 근데 씨발 걸렸어요 해군 소령 중에 김영수라고 아주 이 개새끼 10새끼가 유명한 분이죠 유명한 양아치에요 이 새끼가 양심선언하면서 내부고발을 해버렸어 그래서 이 새끼 하나 생매장 시키려고 온갖 짓을 다 했어요 부대 내에 헛소문 퍼뜨리고 저 새끼가 여군 해균 장관으로 떡쳤네 뭐 했네 유부남인데 소문은 내고 막 이랬는데 이 새끼가 증거를 막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을 막 갖고 오네 어허 법정에서 내가 그랬거든 돈을 받은 건 맞는데 뇌물은 아니었다 아 근데 씨발 아무도 안 믿어줘 어 그 내부고발 혈째 새끼 때문에 나는 죽어서 현충원도 못 가요 어 그러니까 일찍이 이런 김영 소장같은 모가지를 쳤어야 돼요 소령 못 딸개 그냥 대위에서 임가 못하게 했어야 됩니다 아 나 진짜 빡돌아가지고 아니 뭐 내가 뭐 대위 새끼들까지 내가 일일이 다 케어할 수 없잖아 일일이 다 이런 애들은 일찍이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씨발 그래서 내가 징역을 12년이나 받았어? 근데 추징은 4억 4천밖에 안 받네? 나머지는 우리 아들 새끼가 잘 관리를 하고 있다 나는 노후에 돈 쌓아가지고 하와이 같은데 가서 사면 돼요 아 아름답네 응 역시 대한민국에서 헤쳐먹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다? 차명계좌다 이게 참 중요해요 아 첫번째부터 빅매치 나왔습니다 수환 좋아요 네 다 좋은데 비용이 약간 약했어요 예예 어느정도 이제 나왔어야 되는데 네 너무 약해 10억 정도는 사실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이 세계에서 아이템은 좋은데 시장이 작아 아 약간 소심한 요트 말고 딴걸 만들었어야죠 네 자 어쨌든 저번째부터 창의적인 빅땅을 괜찮은 방법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예 선수입니다 전세계가 이 사태를 주목한다 부둥 부러축구 우승한 주역 신태영에게는 샴페인 대신 맥코리 진짜 삥땅의 고수들은 이 돈만 삥땅 치는 게 아닙니다 이 세계 최초로 중화 요리를 통일하고 수천의 국료를 삥땅 친 진시향을 보십시오 이 단순히 군사력이 세서 통일한 게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 여부랄 이분의 재력이 아니었다면 그의 새 아버지의 모가지가 이 축구공처럼 땅에 뒹굴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업가는 세상의 모든 것을 삥땅 칩니다 저의 첫 번째 선수입니다 절대 망하지 않는 사업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매일 들어오는 금고에서 돈을 딱 빼서 내 주머니에 넣어도 다른 사람이 다시 금고에 돈을 채워준다 믿으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시발 마법의 지갑이구나 무슨 비하그라 뽕 맞은 것처럼 마냥 아무리 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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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가 않아 이 강력한 발기력 예 이 금고에서 돈을 한 뭉치 빼내어 왼쪽 반주 안주머니에 쳐 넣어도 또 누군가 다시 채워 넣어주는 이 튼튼한 발기력 거의 저네요 예 네 세상의 삥땅의 왕이란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성공시킨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삥땅의 제왕으로 등극할 예정인 이분은 우면산 터널을 공사하고 최소 운영 수입 보장 일명 이게 뭐냐고요 한마디로 망하지 않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망해도 이 정도 운영 수입은 보장을 한다 그렇죠 이 보장은 시민들의 혈세로 적자를 메꿔준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터널에 빵 뚫렸어요 이 들락날락하는 차를 처음에는 많이 잡았습니다 근데 막상 뚫리고 나니까 차가 없어요 적자가 나겠죠 이거를 메꿔줍니다 혈세로 근데 이것만 했다면 제왕으로 등극을 못해요 이 적자를 나라에서 채워주니까 이 적자를 더 크게 하면 더 채워주겠죠 이 삥땅의 제왕 적자를 더 늘리기 위해서 이 금고에서 직접 돈을 빼서 다른 금고로 넣어버립니다 나라님 제 금고에 돈이 없어요 적자 났어요 돈 좀 나와주세요 어떻게 했냐고요 우면산 인프라웨이의 대주주들이 자본금 532억을 가져가서 절반은 자기네끼리 나눠가지고 절반은 20%의 고금리로 다시 우면산 인프라웨이한테 돈을 꺼줍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자기한테 돈을 꺼주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자면 금고에서 돈을 빼서 다른 주머니에 넣어요 그럼 금고가 비죠 나라가 메꿔줘요 이렇게 적자를 크게 유지를 해서 더 많이 뽑아먹는 겁니다 이런 알짜배기 사업이 어디있습니까 대박이다 이 전국의 애널리스트들도 듣도 보도 못한 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덕에 한턱 잡겠다는 투자자들이 엄청 많이 몰려들었어요 빡가능에 가장 되고 싶어하는 이 정부의 애너서킹 전문가 이 후장주이자 일명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을 들으면서 첫 번째 선수 퇴장하겠습니다 오늘 고배당주 소개해 주신다고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메꿔리 인프라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정적인 즉시 연금과 같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연금이요? 그렇죠. 연평균한 이자소득세를 다 제외하더라도 연평균 42년, 2042년까지 연평균 7%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배당률이 단기 순위 기준으로 90%가 넘어서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 90% 이상을 배당으로 해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이 적자 보존이 됩니다 투자했는데 적자가 날 경우에는 그 적자 금액을 정부에서 보존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식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적금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의 부인은 지난해 투자회사 메꿔리 인프라의 주식 2만 주를 샀습니다 해당 주식은 지난해 4,600원에서 매매가 시작돼 7,000원 부근까지 올랐습니다 적자를 정부에서 보존을 해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거고요 연말 배당 수익률도 7%에 이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주요 국책사업의 내용들을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위 정부를 이용한 부당 이득을 취하는 하나의 형태로 바뀌죠 대단하네 센데요 근데 말이죠 불이 음료가 아니었군요 아니에요 아름다워요 근데 이건 어떤 외부 조력자가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사업 수환인 거죠 도저히 혼자 해먹을 수는 없는 거다 그렇죠 이거 어떤 본인의 역량이라기보다는 외부의 도움이 너무 컸다 그리고 이거는 오늘 하루종일 박가영이 출제 의도를 자꾸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복면 삥땅왕의 어떤 개인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건 뭐 큰 집단 복면가왕의 이거를 모두 기획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네 그거는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거 절대자가 나와버렸어요 안 돼요 이거 지금 복면가왕의 합창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아 이거 너무 아쉬웠네요 복면가왕의 정말 가왕 조용필씨가 나온 거예요 복면 쓰고 예 복면 쓰고 누구들 다 알아 근데 목소리도 안 숨겼어 자랑자랑 왔다 아닌가요 조용필 아니잖아 기도하는 그것도 아니잖아 어쨌든 너무 대단한 분이 나오셨고요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1라운드 세 번째 선수 모시겠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예술품을 다 내 품 안에 대한민국 최고의 핑땅 큐레이터 내 안의 박은도는 언제만도 새로우리 네 있는 분들의 재산을 더 증식시키기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가 물불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찾아다 박아드리는 박으새로우르입니다 야 새롬아 잠깐 우리 여기서 확실하게 하나는 하고 갑시다 네 새로우미가 남자친구 못 사귀거나 네 파혼이 된다 우리 책임 아니야 본인이 한 거예요 저 알아서 잘해요 그래요 알았어요 네 우아하고 고상한 우리 재벌 만화님들의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보면은 다 미술관 하나씩은 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삼성은 라움 SK는 아트센터 나비 대림은 대립미술관 금호그룹은 금호 미술관 라우미 아니라 리움 아니에요 리움 약간 무슨 원소기호 같네 네 있는 집들은 다 미술관 하나씩은 끼고 있습니다 음 단지 겉보기 좋아서 박새로우미도 하나 미술관 하잖아요 세움 자 단지 겉보기 좋아서 취향이 고상하셔서 미술관을 운영하는 걸까요 아 아닐걸요 아마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운영하는 미술관 없이는 시장이 굉장히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척박하다고 해요 분명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나 미술품만큼 삥땅치기 좋은 수단도 드뭅니다 음 땅이나 집 주식 그런거 다 등기부 등본이나 거래 기록 남잖아요 그렇죠 과세 일일이 되지 않습니까 어 미술품 안 그렇습니다 아 범위가 없으니까 누가 어떤 작품을 얼마를 구입했냐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고 비밀리의 거래 오케이 은밀하고 깊숙하고 그런거 좋아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니가 제일 좋아하는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명작은 가격도 쑥쑥 잘 올라요 아 게다가 경기 안 좋다 그렇다고 그림값 떨어지나요 아닙니다 그렇죠 그들만의 리그니까 안 떨어지죠 네 제일 혹할 점은 뭐냐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집계가 안되니까 네 네 가벼운 사례 하나만 들려드리면은 얼마전에 세금 체납자한테서 미술품 한 점을 압수를 했어요 압류를 했어요 이게 감정가만 해도 9천만원이었어요 어허 하지만 과세 당국에서는 집을 수색하기 전에는 이런 재산이 있는지도 알지를 못했대요 아 파악이 안됐다는 거구나 네 만약에 9천만원 상당이 주식이나 부동산이었다 그러면은 그냥 컴퓨터 까보면은 바로 나오잖아요 예 예 근데 미술품 파악 못해요 아 이 그 체류자가 잘만 숨겼다면은 들통 안 날 수 있을 수 있던 거예요 네 근데 안 걸린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디에 9천만원짜리 하나 그냥 던져줬을 수도 있어 그렇죠 옛날에 우리 에버랜드 에모랜드에서 미술품 창고에서 엄청 발견됐었죠 그리고 또 현대미술이란게 구분이 안 가요 네 이런 미술품 거래를 이용해서 재벌과 좋은 관계를 다지고 있는 갤러리 대표님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대표님 네 이 대표님은 이제 보면은 3년 전에 십성가와 비자금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을 대행했다 그 눈물 흘리는 그 그림 아시죠 아 리이텐슈타인의 네 그게 거래 가격이 80억원이었거든요 네 그걸 대행했다고 막 해서 막 유명했던 어떤 대표님이신데요 이분이 80년대 초부터 이 갤러리를 세우고 재벌과의 만화님들과 아유 그러셨어요 얼마나 힘든 점이 많으셨어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주가를 상승을 시켰던 거죠 자신의 갤러리에 그렇게 해서 이제 최근에 과자 팔아먹는 그래서 재산을 이렇게 증식시킨 어떤 그룹 별자리 그룹이요? 네 별자리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이 고급 빌라를 짓는다고 이제 고급 빌라면 또 미술품 하나씩 딱딱 박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갤러리에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총 구입 비용이 40억이 넘는 금액을 들였다 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삥땅이었다라는 거죠 실제 거래가는 얼마인지 몰라요 하지만 삥땅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갤러리 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대량 구매를 하는데 좀 깎아주고 그러는 거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거지 이건 삥땅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던 거죠 실제로 얼마에 구입했고 실제 거래가가 얼마인지 우리 모릅니다 네 하지만 뭐 이쪽에서는 깎아줬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거는 부르는 대로 갑시니까 네 둘이 말만 맞추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각 그룹과 갤러리 사이에서는 모종의 거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세 분의 대결이 나왔어요 네 이거 추산이 안되네요 삥땅의 액수나 그때 규모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강을 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이 있다 세 어떤 팀의 대결을 봤는데요 첫 번째 선수는 금액이 없소하고 두 번째 선수는 너무 거대하고 멀치킬이 나왔어요 게다가 외부의 조력까지 세 번째 선수는 얼마인지 몰라요 자 그래도 이 세 분 중에 투표를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결정은 우리 노후 사장님께서 네 노후 사장님이 이 세 분 중에 가장 강력한 분이 누구셨는지 결정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제가 예술적으로 좀 조회가 깊다 보니까 오 3번이 좀 더 뭔가 감사합니다 네 그런 셈 치고요 굉장히 공통하신 분이죠 자 그러면은 탈락자 똥별과 맥콜님은 이제 정체를 벗고 가명을 밝혀 주십시오 가면을 벗고 정체를 밝혀 주십시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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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체를 벗고 가명 가명을 따달라는 얘기죠 아 그렇군요 이게 다 거짓말이죠 아시죠 내가 해봐서 하는데 이거는 세금으로 이루어내는 게 아닙니다 네 역시 맥콜은 맥콜이었고요 항상 많이 드신 거 같아요 자 똥별님의 정체는 네 어 저희가 정옥근 동생은 발끈 동생은 불끈 정옥근 참모총장입니다 네 이름이 이뻐요 옥근 지금 이분 옥에 계세요 우리 총장님께서는 우리 정도의 올급은 아니었다 너무 약해 첫판이니까 좀 약하게 가벼운 사람 데리고 왔어요 자 그럼 바로 2회전 무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을 힘으로 있는 거 없는 거 쪽쪽 빨아주마 스폰 받은 스폰지 안녕하십니까 스폰지처럼 스폰을 쪽쪽 빨아먹은 스폰 받은 스폰지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습니다 자율학습 시간에 떠든 사람 이렇게 선생님한테 지적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꼬바르면 됩니다 내가 먼저 적어버리면 되는 거죠 저는 일찍이 그래서 내가 먼저 꼬발라버리는 쪽에 서면 내가 잘못한 건 저절로 덮어진다 이런 신념으로 살았습니다 왜 초등학교에서도 반장 부반장 못 건드리죠 일단 위쪽으로 진출하면 나를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검사가 된 겁니다 검사 내가 좀 해먹어도 누가 날 뭐라고 못해 왜 우리나라 영화에서 조폭다움으로 많이 나오는 직업이 검사예요 검사들 나와서 뭐라 그래요 니들 다 탈탈 털면 먼지 하나 안 나올 거 같아 사면 말이 나오죠 우리 들어가서 대본 한번 맞춰볼까 이런 누구든지 질질 싸요 요즘에는 대본을 맞추는 게 아니라 피의자하고 검찰이 하체를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게 스폰인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그래요 영화에서는 우리가 존나 정의로운 존재로 나오는 모양인데 개소리예요 우리도 다 받아 먹을 거 받아 먹고 술 먹고 떡 치고 이차하고 이럽니다 근데 왜 우리는 적발이 안 되느냐 왜 일단 우리가 누가 우리를 꼰지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털어버려요 완전 영혼같이 털어버려 먼저 꼬발라지면 된다니까요 일단 검사 되니까 대접부터 달라져요 어디 시장 어디 사장 몰려들어서 돈 주고 술 사주고 여자 대주고 여자도 보통 여자 아니에요 모델급 여자들을 봉고차로 실어다 줘요 다마스 같은 거요? 아니요 사이즈 큰 거 있잖아요 봉고차 봉고차로 떡 치라고 던져주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또 가오 있으니까 여자들 실어 나오는 차는 우리가 경찰에다 갈궈가지고 페트럴 카로 싹 모시고 오죠 그러면 여자들이 더 덤벼 어떻게 우리랑 한번 해보려고 내가 육법전서 외우고 학문에 욕창 생길 정도로 존빠지게 공부한 게 여기서 보답을 받는구나 그래서 법대 나오셨잖아요 나는 네? 아니에요 주는데 어떻게 받았지 우리끼리 존나 술 먹고 떡 치고 술내기해서 지는 사람 그 자리에서 떡 치기도 하고 존나 재밌게 놀었어요 아 재밌겠다 우리가 뭐 술내기 한다고 그렇다고 우리가 돈 낸 건 아니고 다 이렇게 스폰들이 내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씨바 갑자기 PD 수첩인가? 거기 PD 새끼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 니들 스폰 받은 거 다 걸렸다고 이 새끼가 막 나한테 답변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디 일개 방송국 따까리 PD 새끼가 대한민국 검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대답하라 내가 그랬죠 그래서 내가 경고를 하잖아요 오늘 시간으로 3시 반에 딱 한 5분 전부터 내가 딱 이야기를 하거든 제가 다른 사이드로 아마 당신한테 경고를 했을 거야 그러니까 뻥긋해서 쓸데없는 게 나가면 물론 형사적인 조치도 내가 할 것이고 그다음에 민사적으로도 다 조치가 될 거예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질문을 드릴 수조차 없도록 하시면서 지금 경고만 하시니까 제가 좀 그러네요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답변할 이유가 뭐 있어? 아니 근데 그러면 제가 어떤 무슨 그러면 제가 무슨 근거로 이 사건이 좀 커지기는 했어요 그 스폰 검사 사건 좀 커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검 특검이니 뭐니 꾸려져가지고 성역 없는 수산에 뭐네 하면서 달려들였는데 이게 다 족가는 소리지 왜? 아니 특검 검사들은 뭐 나랑 같은 업자 아니야? 원래 업자끼리는 안 건드리는 거예요 전혀 무혐이 났잖아요 우리 응 접대받은 사실은 있으나 시효기간 내에 접대받은 게 증명되지 않았다 시효기간 동안은 접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시효기간 시효기는 했다는 말인가요? 우리 전원 다 무혐이 나고 스폰은 받았지만 조사기간 중엔 받은 게 없어 나는 지금도 변호사 하다가 이번에 새누리당 공천 받았어요 역시나 새껌떡껌을 새누리당에 공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금배치 다는 겁니다 그 잘난 그 PD수처 PD새끼 어떻게 됐어요? 잘랐어요 이런 나쁜 놈을 잘라버려야 돼 이거 봐요 대한민국은 권력이에요 일단 좆 빠지게 올라가면 그때부터 무주공산이라 이겁니다 입지전적인 한 분이 또 나오셨네요 이거는 뭐 돈의 문제가 아니죠 권력이 있으면 돈은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달라면 줘요 그냥 돈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떤 권력의 가치를 몸소 보여주셨고요 역시 창조적인 어떤 삥단계의 포나답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선수 출전해 주시죠 네 각하의 피자금은 모두 모여라 한꺼번에 쪽쪽 바라 담가 무쳐먹는 바그새로우리 무쳐먹고 발라먹는 바그새로우리입니다 우리 정각하께서 재산 증식을 위해서라면 가리는 게 없었던 거 다들 아시죠? 제 롤모델입니다 이런 정각하 덕에 우리 어깨의 꿈들이 굉장히 끊이질 않습니다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대통령 비자금을 관리하는 비밀기관이라고 속여서 12억 원을 뜯어낸 일당들이 붙잡혔습니다 총책을 맡은 박씨가 있는데요 이분은 대통령 비선조직 총괄 권력기관 총재라는 직책을 사용했습니다 이름도 길어요 역시 명칭이 길면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제 이름도 남들보다 깁니다 이분이 어떤 수법으로 삥땅을 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하고 잘 들으세요 박씨는 원조 각하 등 전직 대통령들이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국제통화기금 IMF를 지락펴락하고 있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역시 놀 때는 국제적인 규모로 큰 규모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껌뻑 넘어가나 봐요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더니 거짓말은 크게 국제적으로 차이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다녔습니다 있는 놈들은 다 퇴관하는 법이죠 좋은 시기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박씨 또한 그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삥땅 뜯을 고객님을 하루 숙박비 70만 원인 강남 호텔에 묶게 하면서 큰 손 이미지를 신게 했습니다 슬슬 이제 그러면 고객님이 믿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언지를 주는 거죠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비자금이 금계 수십만 톤 고액 채권이 있다 이거를 현금화를 하려면 국가정보원 등의 승인이 필요하다 뭐 이리 찔러주고 저리 찔러주고 그러려면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비용 투자해달라 5억 달러 그러면 사흘 뒤에 30억으로 되돌려 주겠다 야 그러면 이 고객님은 30억 원에 눈이 탁 하고 돌아가가지고 그럴 판이지만 아직 뭔가 좀 의심적일 수 있어요 그 30억 원이면 4배잖아요 그렇지 4배면은 좀 이거는 너무한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받은 거죠 5억 원에 30억 6배죠 5,4,30 야 거기서 왜 그렇죠 그러고 있어 너 아무 생각 없이 영혼도 없이 이게 놀라운 게 새롬이가 지금 이걸 여기서 읽는 게 아니라 지가 원고를 써왔다는 거야 쓰면서도 몰랐다는 거지 어쨌든 이럴 때 딱 의심을 하면은 하나의 극을 보여줍니다 미리 섭외해둔 연기자 해외 고위관료로 둔갑을 해가지고 같이 해외여행을 나가는 거예요 아 이분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한 명을 섭외를 해가지고 세메위턴 같은 사람들 미얀마의 어떤 관료다 동남아 계열이겠네요 저기 가구공장에서 망치 들고 있는 사람 네 이런 식으로 인맥과시를 한번 해줘요 그리고 가짜채권 국권화폐 이런 소품들을 보여줘요 신기한 것들 그러면 이제 있는구나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박씨는 이런 수법으로 무려 88회에 거쳐서 88회 11억 원이 넘는 돈을 삥땅 쳤습니다 근데 이렇게 따져볼게요 88회에 약 100키로 추진한다면 10억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계산해보면 한 번 할 때 100만 원씩 하신 거거든요 천만 원 야 야 야 야 나 나 이제 지금 좀 창피해 애가 기본적으로 사칭 연산이 안 되네 너도 시켜 아니 이게 참 노력을 하셨네요 88회에 거쳐서 그러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대통령 비자금 사기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도 지금 현재 각하에 뭐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핑 뜨는 분들 뉴스에 많이 나더라고요 뭐 대통령이 숨겨둔 비자금 금고를 열려면 비용이 필요하다 전직 대통령이 쌓아둔 금계를 싸게 살 수 있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무슨 옛날에 배가 침몰해서 보물섬 그 이야기처럼 굉장히 동화 같은 이야기를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왜 넘어가냐 사기꾼 얘기가 완전히 허구는 아니라고 믿으니까요 그렇죠 전직 현직 네 대통령들 비밀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관련된 검은 돈 있을 가능성 충분하니까요 실제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근현대 사이에 얼마나 황당무게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지금도 황당하죠 황당한 이야기를 해도 그보다 더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현재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뭐 1182억 원에 이룬다고 하잖아요 마냥 믿지 못할 일은 아닌 거죠 게다가 고객님들이 의심이 가서 이거 진짜 있는 거냐 물어도 만사형통 한마디면 해결돼요 보안 때문에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 저기 뭐야 각하 혼실 시간에도 나왔죠 있지만 알려드릴 순 없다 여러분 이 시장은 아직도 아니 현재 각하들이 살아있는 유효합니다 뜨여디십시오 아 요 분도 박니다매 너무 약해 어디 소매상 수준의 지속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창의력에 있어서 어떤 연기력에 있어서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88회 동안 횡령을 하기 위해서 잇내력 빙땅을 뜯기 위해서는 꾸준한 잇내력 꽤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 않았나 작은 시장이에요 스몰마켓 편의점 수준입니다 롱테일 시장이죠 근데 약간 여기에 직원을 구하러 나오신 것 같아요 자기 대신 일해줄 사람을 구하러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매력적인 출전자였고요 세 번째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북한의 땅굴은 저리 가라 우리나라 구멍이란 구멍은 내가 다 뚫어버린다 구멍마다 뚫어뽕 제가 데리고 오는 삥땅왕은 여러분들의 허접한 선수들처럼 불안되는 코 묻은 돈으로 삥땅 치지 않아요 전 국민의 한숨 피와 땀 쿠퍼액 전립선액 겨드랑이 땀까지 삥땅 치는 액체 삥땅굴입니다 궁금한데 넌 있잖아 쿠퍼액이랑 메스암베타민 안 나오면 글 안 써지지 자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고 싶은데 누군가가 장사할 건물을 떡하니 준다면 믿겠습니까 장사를 하는데 아까처럼 적자가 나면 누군가 채워준다 그럼 믿겠습니까 이 하나가 일어나도 놀라운 일인데 무려 두 가지가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지하철을 건설하는데 3조 5천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5천억원을 투자를 했어요 전체 15%밖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권을 이 회사가 전부 가져갔어요 거기다가 이 회사가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구간의 사업권도 같이 가져갔습니다 거의 스티브 잡스의 창의력과 리차드 브랜스의 성전지명보다 더 뛰어난 사업수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총 5천억원을 들였는데 이 회사 실제 천억 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4천원은 아까 났던 맥커리를 포함한 금융권에 돈을 구웠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고금리로 구웠습니다 당연히 적지 않습니다 이건 나라가 메꿔줘요 돈이 없어도 나라에서 장사하라고 공짜로 사업권을 주고 자기 돈 한 푼 없어도 고금리로 돈을 구워서 이자도 나라에서 메꿔주고 돈 꿔준 놈이랑 이 회사랑 호용호제를 메꿔 시민들의 한숨으로 모인 돈은 삥땅 칩니다 서울시는 얼마나 삥땅 쳤는지 이 회사한테 재무제표 재무정보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웃겨요 영업비밀이라 알려줄 수가 없다 다 비밀이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가능합니다 이 정도 대합빙땅의 재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그 빡한흥은 이름만 달랐지 두 회사가 같은 회사에요 게다가 이번에 등장한 사람은 사람도 아니죠? 그 주체도 네 시야철이에요 또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한 분은 어떤 권력의 돈을 넘어서는 어떤 권력의 삥땅 그렇습니다 이야기했고 두 번째 선수는 소소하지만 어떤 금면성실한 자영업장 자영업삥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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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역시 또 먼치킨 또 나왔어요 사람끼리 그러는데 지하철을 데리고 나왔어요 모빈 사장님 자 2회전 승자 결제해 주시죠 이번에는 땅꿀 땅꿀 제가 이겼어요 이길 수가 없죠 자 그러면은 이 탈락자 두 분은 이제 정체를 벗고 가명을 밝혀 주십시오 각하입니다 네 저는 스폰검사 섹스박입니다 아 섹스박씨 네 오케이 두 분 밝혀 줬고요 어 사실 그 결승전에 오른 두 분도 네 우리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럼요 대충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의 결승전은 언젠가 다시 결승전을 할 때 미스터리 경제쇼 복면 빅따강의 결승전은 다음번에 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자아가 다른 두 사람이 싸워야 되잖아 다음판에는 이게 가능할까? 아 그거 안하면 되지 하하하하 가능한게 거의 없을 거라서는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연 답답한 사연 미쳐버릴 것 같은 사연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병신역 풀파워로 여러분의 고민을 한방에 날려드리겠습니다 그럼요 딴지 라디오 방송별 게시판에 여러 같은 사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 늙어버린 미소년 녹음 빡가능 편집박주성 제작 딴지일보 진행에 빡가능 거의없다 박새롬이 그럴걸이었습니다 제가 가더라도 혹은 누가 가더라도 우리는 잡혀가지만 않으면 어떻게든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주에 제발 안녕하십니까